선생님 저희 배우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 연주 한 번 들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네, 전통 가야금은 원래 음계가 도레미파, 솔라시, 도 있잖아요. 근데 전통 가야금 가야금은 도하고 파가 없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하니까 더 소리가 잘 나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느끼기에. 아, 그러세요? 저기도 준비된 옷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그럼 입어보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옷을 입고 진짜 가야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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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네. 솔. 라. 솔. 송가락 조금 더 펴고. 둘. 셋. 높이. 레. 레. 둘. 네. 잠깐만, 두 박. 시작. 레. 둘. 네. 레. 우리의 미래 시라솔라시 시라시라솔미델 어? 근데 잘 하다 가수들이라고 하면 금방금방 하네요 음악적 재질이 그러면 합주를 진짜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죠 연주를 해주실 분이 필요하죠 네! 피아노 감사합니다 잘한다 원, 투, 셋 제주가 많아요 W24 또 여기에서도 새로운 콜라보를 잘 어울려요 마지막 콜라보를 마지막 콜라보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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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